이렇게 하면 안 돼요? 괜찮습니다. 해도 해도 돼요? 제가 제일 튀겨져요. 그러면 저희 연기자 스타일로.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오른쪽, 왼쪽. 허리도 나머지 뭐 한 거예요? 춤은 잘 추고, 사람도 잘 추고, 그리고 감독님들한테 춤도 잘 출 거예요. 완벽해요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머랜드에 와서 공연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,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봤는데, 처음에는 긴장도 됐지만, 나중에 하니까 속이 후련했습니다. 이번에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, 이런 기회가 다서 너무 좋고,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. 또 불러만 주세요.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이 퍼레이드하는 언니들이었는데,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.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다 집중해 주시고, 그 현장에 서서 보니까 정말 더 감동이 배가 됐고, 이제는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촬영기자1호